당근은 얇게 슬라이스 하세요 팬에 모두 넣으시구요 소금 2-3꼬집 올리브오일 1큰슬러 섞어준 다음 뚜껑 덮어 잠시 놓아주세요 콜라비 1개 준비해주세요 두꺼운 껍질은 벗겨내고 0.8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믹싱볼에 모두 넣어 소금 넣어 간을 맞춰주시구요 다진 양파 1큰술 넉넉하게 넣으세요 레몬 껍질 갈아서 넣어주려구요 레몬즙 2큰술 홀그램 머스타드 한 작은술 넣으세요 콜라비에 녹색 이파리도 넣어줄게요 잘 섞어주고 잠시 누워두세요 팬에 뚜껑을 닫고 중간 불에서 팬의 온도가 올라가면 중불에서 3분 30초간 당근을 익히세요 불을 끄고 남은 잔열에서 당근을 뒤적여 주시구요 당근이 더 이상 익지 않게 옮겨주세요 후추 약간 갈아주고 레몬즙 2큰술 홀그램 머스타드 한 작은술 넣어 섞어주세요 접시위에 양상추 적당히 깔아주시구요 당근은 넉넉히 올려줄게요 콜라비도 듬뿍 올려주시구요 달걀까지 곁들어주면 완벽한 식사 샐러드 완성이에요 땅속에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당근과 콜라비로 내 몸에 에너지를 끌어올려 보세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다음은 비 Ning곡을 더 몰려주시고요 icate 안쪽으로 넘어 주셔서 그래서 제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